지니 키즈 배고파요 배고파요 외로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외로워요 매매에 혼자 있는 집은 싫어요 외로워요 도와주세요 안녕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혹시 지금 무섭고 힘드니? 응 무섭고 힘들어 그럼 나를 따라와 너를 지켜줄 어른이 있는 곳으로 가자 어디로? 노란동그라미를 찾아가면 돼 노란동그라미? 그래 노란동글동글동그라미 동그라미 노란동글동글동그라미 동그라미 도움이 필요할 땐 나를 찾아주세요 노란동글동글동그라미 동그라미 편의점, 약국, 문구점을 찾아봐 노란동그라미가 있을거야 저기있다 노란동글동글동글동그라미 동그라미 노란동글동글동그라미 동그라미 무섭다고 느낄땐 나를 찾아주세요 노란동글동글동글동그라미 동그라미 어서오세요 도, 도와주세요 많이 무서웠지 우리가 도와줄게 니 잘못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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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동그라미 지키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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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롭고 힘들때 도움이 필요할때 노란동그라미 찾아와요 고, 고! 노란동그라미 지키미집 지키미집 노란동그라미 지키미집 지키미집 주위를 둘러봐요 우리가 있어요 노란 동그라미 찾아와요 고고! 노란 동그라미 꼭 기억해 고고!